우리의 채널은 40,000호를 조정직하게 말해줄게 지실만을 보여줄게 너를 깨워줄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자국소리 전하주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살고 계시는 이민자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이민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 참 좋아 나는 한국 사람이 참 그리워 나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싫어 차라리 한국 사람이 없는 데서 조용히 살고 싶어 외국 사람들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나라를 가던 이민을 갔을 때 낯선 땅에서 이민자들과 빨리 동화를 하는 게 그 나라의 언어를 빨리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부러 한국 분들을 피하시는 경우에 이민자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의 눈에 비쳐서 보이는 모습 속에서는 정적인 민족이고 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 분들로 인해서 같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민의 정착에 빠른 발도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민을 하시면서 나쁘고 잘못된 한국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민 생활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삐그덕거리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특히 한국 분들 간의 종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모임이나 클럽을 통해서 이민 생활의 많은 정보와 또 이민 선배로서의 입장에서 후배들이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말들도 많고 정보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민 사회 내에서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대화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살면서 많이 듣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달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고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결국 사시다 보면 한두 번쯤은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희처럼 이민을 온 지가 오래된 분들은 한국에서의 생각과 한국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미 오래 전에 머무른 상태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최근에 이민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섣불리 판단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나 구두를 통해서 옛사람들, 선배들의 어떤 경험담이 나에게는 큰 충고와 조언의 정보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그만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루트가 많고 인터넷이 발전되다 보니까 섣불리 엉터리의 정보나 또한 대화의 내용이 그들한테는 얼굴을 찌뿌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지는 뭐냐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민자들 간에 대화를 할 때 이 점에 대해서는 꼭 대화법에 주의를 하거나 꼭 생각을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대화법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민을 예전에 왔던 분들은 낯선 땅에 공항에 도착을 할 때부터 모든 게 낯설기 때문에 두려움과 하나라도 더 얻고 싶고 실패를 거듭하는 일을 또한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급박하고 각박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자 했고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또한 도움이 그들한테도 정말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았죠 그런데 살면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최근의 분들은 그러한 도움을 받고자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또 그들이 더 똑똑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을 먼저 오신 분들은 낯선 땅에서 살고 계시면서 한국 분들이 많지 않은 곳에 이민을 오시거나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옆집이나 주변의 종교 생활로 들어오시게 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뭔가를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내 집에 있는 쌀이 그들한테 맛있는 밥이 된다면 밥을 한번 해 주고 싶고 또 처음에 차를 구하지 못해서 라이드도 해 주고 내가 선뜻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외국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바베큐라든지 아니면 주변 근처에 비치라든지 아니면은 근처에 산이라든지 자유롭게 놀러 갈 수 있을 때 제안을 해서 같이 가자 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민을 먼저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그립고 반갑고 내 형제와 내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의 감정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묻지도 않고 또 궁금해 하면서 질문을 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내 딴에는 먼저 와 있던 선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주고 많은 얘기를 해 주고 싶어 합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따는 게 좋고 어딜 가면 줄을 서지 않고 빨리 딸 수 있고 어딜 가면 좋은 담당자를 만나서 쉽게 일이 풀릴 수 있다 집에 렌트를 구할 때는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좋기 때문에 유틸리티 비용이 적게 나오고 전망도 좋다 차를 살 때에는 이런 딜러를 가지 말고 여기 딜러를 가서 사게 되면 차를 참 좋게 적당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삶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정보들을 주고자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하는 직업도 관계성이 있지만 많은 주변 분들이 제 주변에 있으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고 그들이 나처럼 내가 실패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얻었었던 정보를 빠르게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을 해 줍니다 요지는 뭐냐면 그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기에 앞서 많은 것을 먼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를 어떻게 따야 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유 이제 차가 필요한데 운전면허 따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주변에 DMV는 여기 여기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서 여길 가자고 아니면 여기를 가서 면허를 갱신하시거나 면허증을 새로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죠 그 사람은 이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내가 이민자의 선배라는 입장에서 그들한테 정보를 막 주절주절 떠들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 보면 그들은 뒤에서 나의 말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줬다느니 그 사람이 말해준 것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다느니 그 사람 굉장히 지잘난 척 했다느니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거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분명한 거죠 그거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안타깝게 그리고 안쓰러우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고 편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해준다고 생각해서 다 말해주는데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나 이미 정보를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지잘난 척하고 자기가 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보다 더 급한 불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국 생활을 하시면서 다들 느끼시겠지만 자동차 딜러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섣불리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좋은 소리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자동차 부분도 각 딜러가 직영체제가 아니고 한국처럼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회사의 딜러마다 차의 가격이 틀리고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물론 딜러분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나중에 보면 사기쳤다 사기 맞았다 저 사람 허황된 정보를 가르쳤다 이런 소리를 듣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는 먼저 온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말을 해줬는데 나중에는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이민을 계획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전세계적으로 이민을 시작하시고 살고 계시면서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최근에 와서 현대사회에서의 이민사회 대화법은 들어오시는 분들 막상 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그들이 물어보기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섣불리 말을 해주는 게 올바른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요 이민 오시는 분들이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화법이 그렇지만 이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묻기 전에 내가 대답을 해주거나 내가 먼저 말을 해준다고 해서 고마워하는 시대나 고마워하는 인간관계는 더 이상 아닙니다 예전에 못살았을 때의 얘기고 나라가 작았을 때의 얘기겠죠 최근에 와서는 이민사회에서 살면서 주변에 한국분들이 그립더라도 또 한국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또 한국분들 때문에 치이고 사신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이민자들 간의 대화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대화법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묻기 전에 먼저 나서서 얘기해 주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결국 끝에 가서는 좋은 일이 별로 없다 그들이 고마워하는 것은 순간일 수도 있고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제가 드렸었던 내가 그 사람한테 주었던 정보가 내가 주어서 자기가 좋은 케이스나 자기가 좋은 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의도로 말을 했던 간에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또 제 직원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한테 조차도 제가 먼저 알고 있는 내용을 식사를 하면서 또 업무가 끝난 다음에 데리고서 좋은 얘기를 해 주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 직원들이 저한테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차단되고 한국분들을 금기시하고 한국분들하고는 전혀 만나지 않으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과연 좋다 나쁘다 그거는 뭐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이시겠죠 하지만 한국분들이 좋다 그리고 나는 교회나 성당이나 또 절에 가서 한국분들하고 동화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만 대화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가 20대건 70대건 간에 항상 조심하셔서 대화를 또 가지시면서 길게 롱텀으로 주변 사람들과 릴레이티브를 갖기 위해서는 나서지 않는 대화법 내가 먼저 나서지 않는 대화법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벌려서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죠 하지만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먼저 나설 필요는 없는 대화법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이 약간 클리어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먼저 나서지 않는 대화법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민사회에 전세계적으로 하시는 이민사회에 계시는 분들 서로서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서로 한국사람끼리 욕하지 않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의 대화법 중에 하나일까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오른쪽에 아래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쪽 아래에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우리의 채널은 40.5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지실만을 보여줄 때 너를 깨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편집을 의미해 우리의 자국소리 전하자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